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 앞에서 농담이 납시고 헛소리 삑삑하다가 오지게 처맞고 통곡을 해버린 할메 데리고 왔습니다. 뭔 내용인지 봅시다. 내가 너한테 돈 천만원 줬으니까 이제 내 노후도 네가 책임을 져라. 알았지? 어? 필요없어. 도로 가져가요. 이랬더니 얼씨구 이할메 보소 통곡을 하네. 원제 집들이할 때 시어머니를 제가 울렸습니다. 제목 그대로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를 울렸어요. 그것도 저희 집들이를 하던 중에 말이죠. 뭐 사실 안그래도 거지같은 고부사이였는데 그냥 이젠 그조차도 완전히 끝장난 것 같으니까 저도 이 사람이 저한테 그동안 했던 것처럼 그 누구보다 응흉하고 개치사하게 오직 제 입장에서 글쓰겠습니다. 제 나이 이제 40대 초중반 그리고 결혼 13년차 이번에 처음으로 드디어 우리의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들이라는 것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저희 부부 결혼생활 내내 크고 작게 앞으로 D로 음으로 양으로 아니 늘 언제나 수시로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아껴주시며 특히 이번에 저희가 집을 살 때도 아낌없이 억단위의 돈을 보태주신 저희 친정부모님을 제일 먼저 모셔 푸지게 대접을 했고 그런 뒤에 당신 아들이 남편 대학 학자금 한 번 내준 적 없으며 저희 결혼할 때 해준 것 단 한 푼도 없고 사는 내내 작고 크게 수시로 손만 벌려대며 그렇게 살더니 피빨면서 이번엔 웬일로 너 이걸로 필요한 거 사라 이러면서 돈 천만원을 주신 시부모님을 바로 어제 집으로 모시고 집들이를 했습니다. 13년 그 긴 세월 여기다 차마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쌓인 게 많고 곪은 거 역시나 많았던 저였지만 그래도 날이 날인 만큼 좋은 자리니까 제 나름 정성껏 준비를 하고 대접을 하는데요. 여기서 시모가 술 한잔하면서 또 기분도 좋았나 봐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웃더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너한테 천만원 줬으니까 그만큼 해준 만큼 어? 이제 마음 편히 나도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러 자주 와야겠다. 딱 이러고는 뭐가 그리도 좋은지 자기 혼자 웃음보가 깔깔깔깔 터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저도 억지 웃음 지으며 끝까지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저도 뭔가의 시인 건지 저도 모르게 바로 정색하는 얼굴과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죠. 아 그래요? 그럼 그 돈 안 받을 테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확 받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연히 정작이 흘렀고 분위기도 완전 가라앉았죠.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라며 당황해하길래 제가 한 번 더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랬더니 시모가 갑자기 웁니다. 아니 그냥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거기다 본인 가슴을 주먹으로 막 쳐가며 아이고 이 좋은 날에 내가 남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한테 고작 이런 농담 한마디도 못하는 거냐? 그래도 내가 네 CM인데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이런 꼴도 너무 거지같고 보기 싫어서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닫으시면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이렇게 말하고 바로 일어나 저 혼자 방으로 들어와버렸습니다. 그런 후 거실에서 시모의 통곡소리는 물론이고 아버님의 고함치는 소리랑 또 남편이 거기서 살짝 대드는 그런 소란이 좀 있었고 잠시 후 다들 돌아가더군요. 지금까지 저희 시모한테 당한 게 너무나 많았고 그걸 인내하며 참아온 걸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다들 돌아간 뒤 그날 밤에도 어젯밤이죠. 아무 말도 없고 조용히 있길래 그래 역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그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했는데 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미우나 고우나 결국 우리 부모님 아니야 당신 시어머니잖아 어? 이러면서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하랍니다. 당신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이참에 뭐 완전히 영 끊을 거 아니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이게 옳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같이 나랑 가가지고 찾아뵙고 사과를 하자 이러면서 아까 아침에 먼저 출근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제 제가 했던 말에 엄청 벙쩌하다가 갑자기 통곡을 하는 시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니까 뭔가 뭐랄까 10년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느낌 너무 시원한 거야 혹시 이런 제가 못되고 나쁜 년인갑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나쁜 년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나쁘다 해도 그래 나는 절대 가지 않을 생각이고 사과도 당연히 안 할 겁니다 이제는 안 참을 거예요 내 생명 까먹는 그 미련한 행동은 이제 더 안 할 거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뭐 시부모가 어쩌고 어째 남편 미친 거 아닌가요 그러면 1억 넘게 보태주신 내 부모님 모시겠다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진짜께 어처구니가 없네 댓글 꼴랑 돈 천만원 쥐어주고 집들이에서 잤던 소리를 했다니 평소 얼마나 거지같았을지 감히 상상도 안되는군요 말이 좋아 농담이지 그게 진심이라는 걸 누가 몰라 사람 마음 떠보듯 던져보고 반응이 좀 괜찮다 싶으면 바로 호구잡아가지고 아예 들어와서 살겠다 이런 소리 했겠지 뭐 2번 아니 그럼 억 넘게 해주면 모시고 사는 거고 천만원 해주면 저런 취급 받아도 된다 이건가 어 그러면 남자가 몇억씩 집해오고 여자는 꼴랑 몇천 혼수해오는 현재 결혼 제도는 도대체 뭐냐오 어 이 논리대로라면 며느리는 그냥 무조건 닥치고 있는게 맞는건데 도대체 독박유화 탈행은 왜 하는거야 어 3번 그지같은 그지같은 갓짐 한번 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어 1억 넘게 주신 분들 말이야 4번 4번 2번 네 맞아요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안됩니다 큰일나요 만약 그러잖아요 그럼 억 넘게 지원해주신 친정부모님 가슴 다 찢겨나가요 됐을까요 저기서 돈 필요없어 도로 가져가세요 이거보다는 저희 부모님은 이번에 억 넘게 지원해주셨는데 그럼 아예 모시고 살아야겠네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아마 지도 개쩍 팔려가지고 울지는 못했을거야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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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아닌데 그지같은 씹어보니까 그래도 울었을거 같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 이거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운다든지 불쌍한 척 혹은 이거밖에 못해줬다고 시위하냐 이러면서 또 화를 내고 운다든지 뻔하죠 3번 보나마나 지금 우리 무시하는거냐 이랬을거야 옛날에 우리 시목은 나한테 딱 저랬거든 아니 살면서 나는 무시하는 말 아이 입도 뻥끗 안했는데 나 우리집 돈없다고 맨날 무시하지 속으로 끌고 있지 아이고 그래 잘났다 그래서 너희집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한테 끌하노 이지랄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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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 얼마나 그지같으면 그 망할 사투리까지 다 기억이 난다고 3번 이래서 사위새끼 개새끼라는 말이 있는겁니다 지 처가에서 받은 큰 돈을 싸그리 무시 꼴랑 돈 천만원에 지 마누라 종련 만들려고 드릉드릉거리는거 이걸 편들고 있네 진짜 웃겨 내 댓글 처가에서 받은거 싹 무시했다는 이야기는 본문에 없는데요 2번 없긴 뭐가 없어 지 엄마 아가리에서 나온거 나의 생각도 안하고 먼저 찾아가 사과를 드리자 이게 바로 무시하는겁니다 4번 시모가 천만원 주면서 저런 말을 했다고 그럼 억단이를 해준 처가 댁엔 아들이 무슨살이라도 하는건가 니 남편 뭐에요 억단이 지원해주신 처가에 가서 노비노릇하고 있습니까 5번 여기서 사과를 한다는건 단순히 그게 끝나는게 아니라 언제든 왕루릇하러 저희집에 들락거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거랑 마찬가지라고요 만약 그게 진짜 농담이면 그래 내가 했던 말이 좀 지나쳤지 미안하다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해야지 한쪽만 엎드려봐야 나중에 백프로 또 일 생깁니다 똑같이 6번 야 저렇게 생색 내리고 천만원 준거였어 필요없어 그냥 돌려주고 또 남편도 그래 계속 저렇게 나오면 그냥 세트로 같이 보내버려요 7번 네 어머님 이렇게 천만원씩이나 주셨으니 당연히 자주 오셔야죠 그런데 저희 친정에서는 억넘게 주셨기 때문에 조만간 같이 모시고 살거라서 앞으로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8번 명심하세요 니가 먼저 사과하는 순간 바로 그 집 종련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9번 꼴랑 천만원으로 노후 대비를 하겠다 지리는구나 10번 농담은 무슨 농담이야 농담인 척 며느리 속을 떠본 거지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어른은 나이가 드는 만큼 더 겸손하고 할 말 못할 말 정확히 가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젠 이런 어른들이 한국에 많이 없더라고 특히 아줌마 할줌마 할매들 그냥 낮짝 좀 두꺼워지면 며느리 머리에 들어있는 똥같은 말 다 뱉어요 이거는 배우고 못 배우고 떠나서 그냥 어른이 없는 거야 너무 아쉬워 11번 그래서 그 시댁이 스니한테 시집살이를 시켰나요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군요 글만 봐서는 형편이 안 좋아서 중간중간 도움을 청하신 것 같고 시부모는 그동안 그게 마음이 엄청 걸린 것 같은데요 특히 며느린 스니한테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랬겠죠 가난한 시부모는 저 천만원이 엄청 큰 돈일 겁니다 근데 그걸 보태주신 거라고요 부자가 천만원 준 게 아니라 가난한 집에서 천만원을 준 거다 이 말이다 그동안 손만 벌려 미안했지만 이거라도 지원해줄 수 있어 그 기쁜 마음과 또 취기 때문에 그냥 농담 한 번 한 것 같은데 부잣집 며느리 너는 그 돈을 돈 취급도 안 하고 남편 부모를 그냥 버릇 취급해 버리네요 따지고 보면 저 같은 경우 결혼처 더 기쁜 나쁜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저는 취급 안 합니다 내 배우자 부모님이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난 니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됐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CM이 눈치 박살난 농담하는 건 괜찮은데 아내이자 며느리가 거기서 상처받고 기분 상해서 한마디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건가 지금? 2번 끌끌 끌 남편놈 등판했구만 그래서 그지같은 찌질함이 딱 느껴져 3번 희집살이 아니 남편도 아내가 참고 산다는 걸 안다는데 왜 그런 게 없다는 개소리를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농담이라고 동네 똥개가 웃겠다 이게 어떻게 농담이니? 그냥 가만히나 있지 아니 같은 말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그래요 뭐 사람 돈 천만 원 주고 기분 으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 허새끼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이리 해줬으니까 고맙지 이런 농담 정말 아이씨 뭐라 말은 뭐라겠네 아무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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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